이거 주시면서 오늘 되게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귀여워 살짝 기괴하지 않아요? 귀여워요 귀여워 잠깐만요 오리야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주게요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어떻게 하늘로 쏠까요? 네 머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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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워 워 워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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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만의 리뷰 눈빛 나 얼굴만에 이거 대박이다 눈빛 날리고 또 또 본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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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체면이 어떻게 되냐 본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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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본드가 허락으로 날리는 게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